김태균 씨. 김태균 씨, 뽑아주세요. 그런데 성민 씨 벌써 게임을 했어요? 묻혔어요, 같은 편 공격해서. 형, 형, 형. 여기다. 여기다. 잘 던져야겠다. 묻었어. 형, 왜 같은 편을 공격해요,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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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뭐 묻었어. 뭘 묻어, 형이. 묻혔잖아요. 형, 예능하지 마, 진짜. 1 나와라, 1. 나는 예능을 할 줄 몰라. 1, 1, 1, 1, 1. 오, 오, 오. 진짜? 이거 진짜 그냥 안 흘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럼. 많다, 많다. 많아, 많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흘린 거, 죽어가려고. 아이, 진짜. 흘린 거 있잖아. 태균이 형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깡. 여기서 왼발, 왼발. 오케이, 성공. 고. 만족해요. 됐어, 나왔어. 그렇지. 금방. 그렇지. 오, 잘한다. 역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6번. 6번. 6번? 6번은. 좋네, 좋네. 좋네. 얘가 포수가 없어서. 머리, 머리, 머리. 사이즈 깨. 봐봐, 바로 되잖아. 여기 자바지가 제고 되잖아, 바로. 그러네. 금, 금 조심해 주세요, 금. 뭐 하는 거야? 발레하셨어? 잘한다. 너무 전에 떴는데.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러니까 너. 오케이, 오케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직. 잘하시네. 오케이, 오케이.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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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그맨 부르는 거 누가 다 웃기면. 너무 잘한다, 진짜. 예능도 잘하시고. 아, 진짜. 아, 진짜.